자 나왔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. 정말 이거보다 맛있는 치킨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. 끝입니다. 프라이드의 종결자. 사람 많나? 자리 없다. 풀이다 풀. 닭발이다. 안녕하세요. 저번에 왔었는데 모르고 촬영한 걸 지워가지고 다시 왔어요. 자리가 없네. 둘 둘. 여기 앉을까요? 언니야. 잠시만요. 정신없네. 사람 너무 많아. 자리가 없어서. 밖에 앉아야 돼. 밖에. 근데 나오면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어요. 여기 되게 분위기 있어. 술 한잔 하면. 프라이드 17,000원. 양념 18,000원. 반반 18,000원. 똥집도 있어요. 똥집 9,000원. 여기 분위기가 이래요. 다 여기서 술 마셔요. 이런 분위기. 특이하죠? 기본 샬롯. 여기 좋은 게. 담배 펴도 돼요. 잿더리만. 옛날에 다방에 있던 잿더리 아이가? 잿더리도 있어요. 술먹는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조건. 옛날 스타일. 감사합니다. 나왔습니다.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.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그때 그 맛이 맞는지.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. 프라이드 치킨. 짜잔. 와. 냄새 좋습니다. 닭을 보면. 먹기 좋게. 큰 게 없어. 잘게 잘게. 한입에 속. 그리고 엄청 바삭 튀겼어요. 이게 다리 같은데. 배민국가. nia2공 Transport Energy. 후라이드에. 맥주알밉국. 짜리자리ZAZI. 바삭. 후효 Briebe. 여러분 정말 이거보다 맛있는 치킨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끝입니다 후라이드의 종결장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앗 뜨거 처음에 한입 딱 먹어보면 알아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무조건 와서 드세요 와 이게 옛날 통닭 먹어보면 뭔 향있지 향 카레향? 응 카레는 또 아니면서 뭔지 알죠 후라이드 먹으면 향 나잖아요 바우다 후추향 어머어머 그런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맛있는 후라이드에서 나는 향 있죠 그게 먼저 싹 들어오거든요 딱 씹으면 아삭삭 거린다 맞제? 진짜 이게 제가 이거 후라이드 소리를 흉내 내는거에요 아삭삭 거린다 아삭삭 아삭삭하니까 아삭삭 거린다 우와 음 сол국은 부드럽고 음 아 아주 맛있습니다 일부러 오셔도 돼요 먹기 너무 편해요 먹기가 쪼끄만하니까 이것도 맛있는데 나 후라이즈로 드세요 이틀 동안 잠도 못자고 해서 몹시 피곤한데도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풀려요 이게 말 그대로 켄토키 후라이드 치킨 옛날에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봉투에다가 다 싸갖고 시장님과 같이 싸갖고 치킨 한마디 그 종이 종이 봉투 종이 그 기름 기름 묻어서 얼른 막 쪼갖고 겉바속촉에 완전 종결장 종결장 조합이 딱 맞아 저 원래 후라이드 안 먹어요 나는 그냥 오로지 후라이드 진짜 지도름이다 인생통닭은 아직 못 만났어요 통닭을 요렇게 튀기면 사실 맛없기 어렵잖아요 다 맛은 있는데 없는 맛이에요 없는 맛 날개 띠루야 그 다음에 어지간한 뼈는 다 씹으면 돼 이제 끝났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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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산뇨 앞으로 갈까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серье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